인생을 원래 유지하게 살아야 돼. 나이 먹을수록. 우리 나완이루에서 고추전 다 해줄까? 고추 다 가져와. 물빵 해줄까? 한 번 안 갔던 것 같아. 평일에 오면 여기 팍 타고. 그러냐?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입에서 다 돼. 뭔가 상을 수 있는 거 같아? 이렇게 은은히 보여주신 게 있어. 이렇게 할 게 있어.